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정아가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은 24일 정아가 창원 lg 세이커스 소속 농구선수 정창현과 오는 2018년 4월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정아와 5살 연아인 정창명은 1년째 열애 중이다. 일간 스포츠의 보도에 의하면 정아와 정창명은 지난 2015년 열애설이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열애설을 부인하며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라고 밝혔다. 정아는 스타뉴스에 이제 결혼할 때도 됐고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다며 결혼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아는 매체의 결혼을 결정한 것은 얼마 안 됐다며 남자친구가 곧 시즌을 앞두고 있어 내년 4월 애하기로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아는 지난 2016년 1월 애프터스쿨에서 졸업한 후 현재는 패션 사업가로 활동 중이다.